첫 번째 어두운 분 저희들이 많이 먹었지 이건 진짜 엄청난 스스로 없지 오븐에 오신 분 약은 멕시 쪽이 없지 내가 닫았다고 내가 닫고 어? 거기 갔다 왔어? 나 떼어갔지 이거 잘라 드릴게 나무시장 벌써 열렸더라 또다시.. 천천히 비타민을 3,000원에 팔아 난 후장같은 거 여기도 끊어야 돼 또다시... 끝! 또다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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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망을.. 인삼빡지.. 어디 인삼이라고 써있어? 산약초라고 써있지? 산약초를 안해서.. 산약초라고 써있지? 산약초라고 써있지? 오..냄새가.. 마늘냄새가 난다 심을꺼구나 심을꺼야 심을꺼야 이제 내내줘 이제 내놔야지 응 이렇게 10cm씩 방금 푸릅푸릅 끼시고 나 미치겠네 너무 화내자 새끼 빨리 열기 이거 이렇게 또다시 해고 산약초라고 이미 그렇게 시나를 준비해서 됐어요 애기때문에 샌 샌 또다시 샌 금방 먹을 수 있겠다, 이제. 아직 여기는 땀이 올라왔고 세 개 대기씩 꾹꾹 심었어요. 이렇게 해다 갔는데 내 눈이 또 다시. 이 백주.